안녕하세요 비둘기사촌입니다 저번에 알려드렸던 Q&A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정말 구독을 눌러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Q&A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이 뭐냐 제 초기 영상 보신 분들은 제 이름을 아실 거예요 맨날 제가 비둘기사촌 이호영입니다 라고 했죠 제 이름은 이호영입니다 나이는 91년생입니다 올해로 서른이죠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가 28살 20대였는데 어느날 30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직업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직업이 세 쪽은 아닙니다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적에는 동물병원에서 일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동물병원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그냥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군대 갔다 왔냐? 네 갔다 왔습니다 7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쩔구랑 콜라보 계획이 있냐? 쩔구쩔템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목이 막 죽이시고 그 비둘기 쩔구라는 비둘기 키우시는 그 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저를 아실지를 모르겠어요 그분은 뭐 구독자 수도 되게 많고 널리 널리 알려주셨지만 저는 반면 그러지가 못해서 저의 존재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비둘기가 또 색깔이 또 정반대다 보니까 같이 붙여놓고 영상 찍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네 아무튼 의향은 있습니다 아 네 지금 대학교는 당연히 졸업을 했고요 저는 원강대학교 애완동물학과를 나왔습니다 네 1공학번입니다 아 사는 지역이요? 저는 지금 수원 살고 있습니다 수원 유튜브를 시작하는 계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애조인들과 이렇게 커뮤니티에서도 같이 소통하고 모임도 나가고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커뮤니티가 막 헛소문이 너무 퍼지고 그것 때문에 초보자들이 좀 피해를 입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새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사고들이 좀 있어요 피해라기보다는 좀 약간 잘못된 길로 빠지는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말고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문가 말들은 잘 안 들어요 정보가 필요하다고 해놓고 그래놓고 맨날 감성팔이나 하고 말도 안 될 뇌피셜이나 쏟아내는 사람들 말만 오히려 전문가라고 추대하면서 좋아한단 말이야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어하고 그 꼴을 못 보겠더라고요 커뮤니티나 이런 애조인들끼리 소통 모임 이런 거를 워낙 좋아하고 정의부터서이지 누군가는 나서야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전공이 또 새 이런 거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으로서 저를 좀 알리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요 다양한 분야가 있을 텐데 새가 주제가 된 이유는 그냥 제가 새를 좋아하고 공부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헛소문을 깨트릴 만한 소재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좀 주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구독자가 생각보다 너무 안 늘고 이래서 너무 새만 파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계기로 좀 컨텐츠를 좀 다양하게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새 말고 다른 것들도 그건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네 제 채널 이름이 비둘기 사촌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셨었어요 비둘기 주인이신데 왜 비둘기 주인 비둘기 집사라고 안 하고 사촌이라고 했냐 이렇게 댓글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적에 채널 이름을 플라이치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비둘기로 자유비행을 하는 사람이고 또 제가 남자다 보니까 플라이트의 맨에서 플라이치맨 이랬는데 철자가 너무 어렵고 그 당시에 제가 채널 이름은 플라이치맨이라고 해놓고 약간 그 부 닉네임처럼 쓰는 말이 비둘기 사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게 나을 것 같다 해서 비둘기 사촌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비둘기 사촌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비둘기도 정말 훌륭한 반려동물이고 어떻게 보면 한국인한테 더 맞는 반려동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키우면서 알게 된 건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비둘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잖아요 막 길거리 닭둘기 막 이러면서 애완조로서 비둘기는 앵무새의 사촌 같은 존재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비둘기 사촌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끔가다 헷갈리신 분들은 저한테 앵무새 사촌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네 줄여서 비사라고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도 막 처음에 이름을 바꿔 비둘기 사촌이 뭐야 막 이런 지인들도 되게 많았는데 아 저는 그냥 이걸 고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꾸기에는 너무 이제 이 이름으로 알려지기도 했고 프로필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어떤 문양이던데 무슨 뜻인가 아 네 그거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셨네요 그게 일단 제가 직접 만든 마크예요 제가 처음에 플라이치맨이라는 채널 이름으로 채널을 시작했잖아요 그 플라이치맨의 F에다가 그 비둘기 발이 앞발가락이 3개 뒷발가락이 1개 잖아요 그래서 그 발 모양을 겹친 모양입니다 네 그게 F랑 새 발 모양을 합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동그라미를 그냥 마감을 한 거고 네 그렇게 해서 그 마크가 만들어졌고요 처음에 앵무새 키운 앵무새 종이 뭔가 아 저도 사랑앵무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도 앵무새를 잘 몰았던 시절이 당연히 있었고 남들이 다 처음에는 사랑앵무으로 시작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저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뭐 어릴 때니까 돈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귀여웠었습니다 저는 새를 좋아하기도 공부하기도 되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했었어요 그 당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그 당시에 성당을 다녔습니다 성당을 끝나고 집 가는 길이 공원이 있었는데 그 공원 한쪽 인도에 그 난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길거리 인도에다가 쭉 물건 놓고 파는 거 그 당시에 정말 그 새를 길거리에 쭉 놓고 파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성당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항상 그거를 보면서 오고 가고 했던 적이 있는데 강아지 고양이랑 다르게 막 어떤 애는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 빨간색 막 이러니까 시각적인 자극이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동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던 저로서는 그렇게 생긴 동물이 다 있네 약간 이런 신기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책도 찾아보게 되고 인터넷도 찾아보게 되고 그런 호기심으로 시작을 해서 희한하게도 흥미를 잃지 않고 지금 나이까지 오게 됐습니다 새 공부도 그만큼 쭉 했고요 학교 공부는 안 해도 새 공부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키우는 새는 지금 미주랑 피키랑 그리고 소고 아마까지 4마리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레빙이 근황을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런데 레빙이가 작년에 사정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분양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다른 집으로 가게 됐어요 유튜브 하면서 다른 집으로 보내는 이런 거를 안 하고 싶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사정이 사정이지라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새를 키우는 거를 부모님도 아시는지 새를 키운다고 했을 때 부모님 반응이 어떠셨는지 궁금하다 그런데 키우는 거 자체를 되게 못마땅히 하셨어요 공부나 하지 무슨 새를 키우냐 동물 이런 거에 빠져 있냐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고 물론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었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눈치밥을 먹으면서라도 새를 키우다가 나중에 성인 되고 뭐 하면서는 그냥 대놓고 키우다가 지금은 독립을 해서 아예 집이 동물원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하고 나서도 한 번씩 뭐라고 하세요 뭔 그놈의 동물을 새 이러냐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전혀 그런 말에 아랑곳할 리가 없죠 꼬우면 나가서 키우라며 나갔잖아 뭐 좋잖아요 아 아닙니다 결혼은 안 했고요 네 여자친구도 없습니다 그나마 본격적으로 새를 키우기 시작했다 하는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17살 그때부터 천천히 사랑행무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조류시장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어 일단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메말라 가고 있다 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사이트에서 서류 제도가 생기면서 그냥 그 시장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또 그나마 있는 그 새들도 가격이 점점 막 팍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입양하기도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약간 뭐 몇몇 분들에 따라서는 사랑하는 가족 데리고 오는데 그 정도는 정성이라 생각하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다 해도 좀 너무 과다하게 비싼 게 사실이에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이 서류 제도가 빨리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고 또 막상 관리도 되게 안된다 그래요 그것만 없어져도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근데 시장도 시장이지만 커뮤니티들이 시장들을 더 메말르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조류시장이 폭이 조금만 더 커뮤니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봤는데 뭔가 헛소문과 감성파리가 오가는 이런 현실이잖아요 여러분들만이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선동당하지 말고 동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민초파인가 반민초파인가 민트초코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반민초입니다 저는 민트 이 맛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키우는 아이들과 조금 장기적으로 싸운 적이 있다면 썰풀기 키우는 아이들과 장기적으로 싸웠거나 경쟁했거나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앵무새에 대해 읽은 책 좀 괜찮다라고 느낀 책 몇 권 추천해주세요 일단 영상 보시면 제 책꽂이 보고 책이 되게 많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이 책들이 대부분 옛날 책들이라서 추천하기는 좀 그래요 앵무새의 심리와 행동 그리고 깃털 달린 아인슈타인 앵무새 이 두 권은 제가 꼭 추천을 하겠습니다 키는 177cm입니다 177cm이고 몸무게는 62kg입니다 한국 앵무새들의 복지를 위해 생각하고 있으신 비전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유튜브를 열심히 해서 지금 유튜브를 좀 더 키우는 거 그리고 지금 주변에서 권장을 좀 몇 번 받아서 한번 해보고 있는 게 지금 책을 써달라는 말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원고를 지금 천천히 한번 써보고 있고요 나중에라도 앵무새 농장이나 샵을 열 생각이 있습니다 유튜브나 이렇게만 하지 않고 좀 더 직업적으로 앵무새를 다루고 싶은 그런 생각은 있어요 복지를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책을 제일 잘 써야겠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는 곳은 지금 주로 집에서 촬영을 합니다 여기가 지금 저희 집 방이에요 책상 여기 컴퓨터랑 있고 카메라 지금 있고 이거 외에 좀 자료용 영상을 좀 찍기 위해서 가끔 앵무새 카페나 조류원을 방문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제일 키우기 힘들었던 새는 솔직히 지금 미주가 저는 제일 키우기가 힘든 것 같아요 특정 종류가 있진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새나 아픈 새가 제일 키우기가 힘들었던 것 같고 굳이 꼽자면 저는 딱 홍실이랑 미주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홍실이 같은 경우에는 얌전하고 조용하고 말도 잘 듣고 순하고 했지만 그 바이러스를 걸린 애라서 영양적으로도 챙겨줘야 되고 좀 위생적으로 격리나 그런 청소 이런 거를 되게 빡세게 해야 했어요 정말 홍실이만 저랑 같이 나머지 애들은 다 베란다로 문 닫고 막 격리해 놓으면서 살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일이 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미주 같은 경우에는 파우더 각오는 하고 데려왔지만 좀 의외로 관리가 힘든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많이 조용해졌는데 보통 대부분 대여객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조용하고 크면서 시끄러워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희 미주는 좀 반대였어요 어렸을 때 되게 시끄러웠고 지금 좀 그나마 조용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뭐라고 딱히 얘가 제일 힘들었어 이렇게 다 꽂을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홍실이랑 미주가 각각 나름의 분야에서 좀 힘들게 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앵무새에 관한 지식은 사육 경험이냐 아니면 참고하는 서적이 있을지 어 아니요 오직 사육 경험은 아닙니다 좀 뭐 동물원을 가기도 하고요 조류원이나 뭐 샵 같은 데도 자주 갔고 또 그러면서 그런 사장님이나 조류원 하시는 전문가 분들한테 조언을 들으면서 배우기도 했고 일단 발품을 많이 팔았어요 지방 살 적에도 막 저기 뭐 서울 올라가고 인천 가고 막 이러면서 뭔가 부산도 가면서 막 조류원 구경할 거 다 하면서 공부를 하기도 했고 저 아니어도 좀 이렇게 앵무새 뭐 공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나오시는데 어 그런 분들은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앵무새를 공부하는 건 좋은데 앵무새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야생조류들도 꼭 공부를 하시기를 바랄게요 저도 그러고 있고 왜 그러냐면 새를 이해하려면 그래야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도 금방금방 융통성 있게 유돌이 있게 머리가 돌아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어 실질적이지 않더라도 참고 자료로 많이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을 겁니다 저는 앵무새 공부한다고 앵무새만 보지 말고 정말 가금도 보고 뭐 비둘기도 보려면 보고 야생조류 특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공부를 좀 제가 생각해서 좀 폭넓게 했던 것 같아요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러가지 책이 있는데 책들도 있는 대로 보고 있고요 앵무새 책 아니어도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인터넷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글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윙컷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 저는 딱 잘라서 설명을 합니다 자유비행 할 거 아니면 윙컷은 저는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간혹 가다가 아니 집안에서만 키울 건데 밖에 데려갈 일 없는데 윙컷 안 해도 되지 않아? 라고 하시는데 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키우시다가 앵무새가 방충망을 뜯고 탈출을 한다거나 또는 주인이 문단속을 어설프게 해서 문틈으로 창문틈으로 빠져나가서 새를 잃어버렸다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심심치 않게 봤기 때문에 어 그런 식으로 어설프게 키울 거면은 차라리 그냥 윙컷을 하는 게 서로 편하고 안전하고 새랑 교감하는 데도 편할 것이다 네 저는 윙컷엔 아주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뭐 새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야 뭐 새는 날아다니라고 있는 건데 불쌍한 거 아니에요? 학대 아니야? 하는데 그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하는 소리니까 네 신경 안 쓰시면 됩니다 또 말이 길어졌네 네 윙컷은 자유비행 할 게 아니면 저는 꼭 하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네 끝! 길가다 비둘기를 보면 귀엽나요? 네 귀엽습니다 저는 귀여워하는 편이에요 저희 집 리모컨 어디 있나요? 아 리모컨 잃어버리셨나 봐요 어 리모컨 같은 거실에 없으면 보통 방이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보통 전자렌지나 냉장고 안에도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앵무새 지식 같은 건 다 어디서 찾으신 건가요? 네 다 직접 발품 팔아서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결과입니다 마카오는 언제 들리시나요? 아 네 제가 앵무새가 아닌 비둘기로 자유비행을 하다 보니까 마카오도 하면 앵무새 자유비행하고 좋지 않겠냐라고 하시는데 아 저도 마카오를 되게 좋아하고 마카오를 굉장히 로망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새 좋아할 때부터 언젠가는 꼭 금강물을 키우리 하고 지금까지 나이를 먹도록 못 키우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상황이 조금 버거울 것 같고 일단 여기 적어도 여기 집을 만약 이사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카오를 본격적으로 들릴 거를 최대한 빨리 데려올 거예요 이제 곧 멀지 않았을 것 같아 비둘기를 키우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아 비둘기를 키우게 된 계기가 따로 있습니다 네 뭐 어쩌다가 쏙 좋아하게 된 건 아니고요 7년 전에 군대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네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복학을 하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앵무새 자유비행이라는 게 천천히 SNS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맞을 거야 그 시점이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보고 아 그 자유비행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자유비행하는 걸 보니까 대부분이 대형 앵무로 멋스럽게 비행을 해 근데 내가 생각해도 소형조는 좀 더 위험성도 많고 그래서 그래 아무튼 그래서 근데 대형 앵무를 드리자니 왠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장난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돈도 없어 그래서 제가 머리를 굴렀죠 차선책이 뭐가 있을까 나랑 앵무새가 아닌데 하늘을 날고 사람을 잘 따르는 이 세 가지면서도 애완조인 새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한다가 딱 나온 게 비둘기더라고요 그래서 비둘기를 키우게 됐습니다 이유가 간단했어요 자유비행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차선책을 찾다가 얘를 키우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앵무새랑 비둘기 중 어떤 새를 더 좋아하나요? 어... 야... 이거 좀... 둘 다 워낙 매력이 정반대요 실제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거든요 매력이 정말 정반대라서 따로 가리지 않고 둘 다 좋아한다 아마의 자유비행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영상으로 올렸기 때문에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 정말 잘생겼어요 저랑 사귀어요 유유... 아... 저를 잘생겼다고 해주시고 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남자 취향은 아닙니다 저는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본 알바는 저는 알바를 많이 했어요 군대 갔다 와서부터 알바를 거의 손에 놓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명절 시즌 택배 접수 알바를 해봤었고 그리고 롯데리아에서도 알바 해본 적이 있구요 이마트 하역장에서도 일을 해봤고 백화점에서 주차요원 알바도 해봤었고 신발 가게 매장 창고 알바도 해봤었고 대형마트 보안요원 일도 해봤었구요 음... 뭐... 노가다 당연히 뛰어봤구요 택배 상가차는 안해봤다 서빙 알바, 뷔페나 식당에서 서빙 알바도 해봤고 단기 알바로 아파트 입주행사 알바 같은 것도 해봤고 물류센터에서도 잠깐 일을 해봤고요 성격이 어떤 편이냐 음...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활발하고 적극적이다 라는 말 되게 많이 들었고요 화를 그렇게 쉽게 막 잘 내는 성격은 확실히 아니에요 저는 좀 잘 웃는 편이구요 네... 한편으로는 또 소심해지는 구석이 없지 않아 있다 뭐 이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뭐 자세한 건 저를 직접 만나보시면 정확한 파악이 되시겠죠 가장 아끼는 물 것이요? 가장 아끼는 건 저희 동물들 제일 아끼고 아... 물건 말씀하시는 건가?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물건 중에 뭐 여러 가지를 아끼는 게 저는 좀 있어요 근데 하나를 보여드리자면 짜잔! 이거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게 성냥갑입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직접 디자인하고 나무 직접 깎아가지고 만든 성냥갑이에요 네... 여기 뒤에 새 그려져 있고 지금 여기 글씨가 보면은 글씨가 있죠? 이것도 제가 직접 연필로 쓴 거예요 네... 사람을 말해주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다 뭐 대략 이런 내용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샀냐 그러는데 제가 만든 겁니다 MBTI 유형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해봤었는데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영상으로 직접 같이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영상으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Q&A 영상이란 걸 해봤습니다 어... 유튜브를 한지가 2년 영상이 100개가 넘어갑니다 근데 구독자가 5천명도 안되네요 유튜브라는 거는 너무 힘든 거 같습니다 솔직히 유튜브를 하면서 현타가 많이 오기도 했고 유튜브 때문에 오히려 되게 힘든 게 많긴 했는데 어... 그래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저를 많이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소통도 하고 싶고 하다보니까 좀 열심히... 그래도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예... 유튜브 때문에 많이... 솔직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나보다 훨씬 유튜브 늦게 한 애들도 다 나보다 구독자가 2배 3배가 많아지고 막 이러는데 나는 2년 동안 뭐였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해서 정말 힘들었다가 원래 저도 구독... 원래 저도 이 Q&A를 구독자 만 명 찍으면 하려고 했어요 구독자가 너무 안 오르기도 하고 급할지 몰라도 빨리 해버리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Q&A도 열어봤는데 음... 여러분들이 재미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뭐 답변 다 해드렸으니까 영상은 여기서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